네, 잘 먹겠습니다. 은하, 잘 먹겠습니다. 해주세요, 엄마한테. 잘 먹겠습니다. 태평에서 먹고. 응응, 응응. 죄송합니다. 이렇게? 검사. 와라, 검사. 아, 해봐요. 아빠도 줄게. 그러니까. 아, 크게. 옳지. 은하, 혼자서 먹을 줄 알지? 아빠가 먹을 줄. 아니, 혼자서 먹어봐. 혼자서. 혼자서 먹는 거야, 밥은. 아빠가 안 먹었어요. 안 먹으면 먹여줄 수 있죠. 네, 먹여주기식. 코레아 스타일이지. 은하, 혼자서 먹어. 혼자서 안 먹으면 아빠도 이제 먹이잖아. 고맙습니다. 이게 아빠랑 엄마랑. 이게 안 돼. 이게 뭐예요, 지금. 동창이봉입니다. 동창이봉이네, 진짜. 지금 아빠가 딸을 보는데 꾸리뚫도 다르네. 뭘. 누나는 야채만 먹어. 같이 골고루 먹어야지. 천천히 먹어요. 나이. 엄마. omics. 엄마가 아빠랑. 엄마. 엄마가 아빠랑. 엄마. 엄마. 누나. 엄마. 야채를 이렇게 많이 먹고. 그 다음에 다 먹으면 어떡해요. 아빠 다 받아주네. 다 말고 조금만. 나머지 먹어, 꼭꼭 씹어 먹어. 다음에 그렇게 안 할 거죠, 이룬아? 근데 남편한테도 한마디 할 만한데 참 내요. 다 가짜, 가짜. 우는 거 다 가짜. 이룬아 가짜로 울지. 어? 선생님,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. 누구 의견을? 딴 편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. 엄마 의견을 좀 빼봐야 되는 건가요, 엄마가? 올리비아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죠.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